안녕하세요. 오늘 트럼프 김정은 회담 가슴 졸이면서 지켜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종편들 난리 났죠 갑자기. 저는 우리나라 종편이 그렇게 자유민주지향적이고 그렇게 반북적인 입장이 처음 알았습니다. 그냥 모든 종편의 모든 평론가들이 갑자기 트럼프 별로 얻는 것도 없이 왜 그렇게 복잡하고 요란한 쇼부랬냐. 결국 뭐 옛날에 했던 9.15 그 아 저기 9.15인가 저기 그전에 한번 했었죠. 6자 2005년 협의 뭐 이것만도 못한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쇼를 부렸냐 이렇게 막 난리를 부리고 있죠. 또 어떤 데서는 야 백모 너 왜 거짓말 했냐 너 네가 예측한 거 다 틀렸잖아. 글쎄요. 제가 생각에 별로 안 틀린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겉으로 보이게 이번에 회담 때 김정은이 항복문서 잔뜩 싸들고 와서 넙죽 엎드리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틀렸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보여드리듯이 이거 두고 봐야 될 일이에요. 자 한번 보시죠. 저는 오늘 뭐 그렇게 크게 실망 안 했어요. 한번 보시죠. 우선 겉으로 드러난 게 무엇이 합의됐나 무엇이 겉으로 드러났나 정확히 표현드리면 합의문 자체는 일단 처음이 새로운 미북관계를 만들어 가겠다. 평화번영을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추구하겠다.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귀신 씨나다 까먹는 소리죠. 그건 뭐 저기 다 그럴듯한 소리고 세 번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 네 번째 전쟁포로와 실종자 유해 송환을 하겠다. 결국 세 번째 네 번째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트럼프가 이문서를 두고 comprehensive letter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letter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무슨 법 법률적 구속력 있는 건 아닌데 comprehensive라는 게 포괄적이라는 뜻이거든요. 뭉뚱그려서 전체를. 자세한 거 안 다루고. 계약서 써보셨을 거예요. 계약서를 써보시면. 약자는. 약한 사람은 하나하나 시시콜콜하게. 규정하는 게 자기가 원하는 걸 그게 유리하고요. 강자는 포괄적으로 계약서를 반 장짜리 한 장짜리 쓰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약은 자는 자기한테 유리하게 강자든 약자든. 계약서를 짧게 써요.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 포괄적인 이런 문서가 무서워요. 그럼 결국 이 문서 길지 않은 문서인데. 다 떨고 나면 두 개 남는 거거든요. 김정은이가 비핵화 약속을 했고요. 그다음에 김정은이가 6.25 때 미군 실종자. 그다음에 전사자 포로들 숨진 사람들. 송환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유해를 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트럼프가 기자회견 때 또 몇 가지 추가해서 얘기를 했어요. 문서에 나타나지 않은 걸. 김정은이가 미사일 엔진과 핵시설 폐기를 약속을 했다. 특히 미사일 엔진 개발 시설을 폐기할 걸 약속했다. 이런 말을 한 거고요. 기자들이 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recularization. 그러니까 완전하고 증명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에서 왜 갑자기 비핵화만 나왔냐. 그리고 왜 그게 한반도 비핵화냐. 그러니까 트럼프가 명언을 했죠. 다른 거 논의하느라고 시간 없어서 용어 가지고 안 다퉜다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요. 증명 가능하냐. Verifiable 하냐 그랬더니 그렇다. 미국 및 국제 전문가들이 사찰한다. 그다음에 Irreversible 하냐 그랬더니 그렇다. 불가역적인 임계치. 그러니까 비핵화를 말하자면 교과서적으로 혹은 이론적으로 철저히 다 하려면 10년 이렇다는 끔찍한 예측도 있지만 트럼프의 얘기는 그게 어느 단계에 가면 이건 되돌이킬 수 없는 포인트가 있다. 비핵화에. 곧 불가역적인 임계치가 도달하면 그때 경제 제재를 완화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즉 다시 말하자면 자기가 생각하는 이 문서의 Complete Denuclearization이라는 건 결국 CBID다 이 소리예요. 그다음에 국교 정상화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건 나중 문제다. 그다음에 이런 정상회담이 김정은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거나 혹은 선전 이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질문하니까 나 신경 안 쓴다. 지금 당장 중요한 거는 2,500만 정도가 몰려 살고 있는 이 서울 메트로 서울 지역 그러니까 수도권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북한이 거기로부터 핵을 드러내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특히 이제 그 종편 막 그냥 평론가들 막 그냥 막 떠드니까 그 뭐 이거 별것도 아니다. 이렇게 떠드니까 굉장히 당혹스럽잖아요. 거기다가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게 아니 미국 국기와 성조기와 인공기가 나란히 걸렸잖아요. 이 화면 이 화면 보면 거기다가 또 어떤 천재적인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했는지 오늘 또 그 기자회견 할 때 그 화면 보면은 딱 이 동그라미 속에 성조기 절반 인공기 절반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아 이거 뭐 김정은 띄워 죽이냐 이거 김정은한테 면접을 주는 거냐 저 꼴보기 싫은 작자한테 뭐 이런 이제 당혹감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아 이거 뭐 이제 다 김정은이 다 협상에서 이긴 거고 cbid 못 갈 거고 어쩌고 저쩌고 하도 종편이나 저기 그 평론가들이 그렇게 떠드니까 cbid 이거 실패한 거 아니냐 이거 cbid 제대로 되기는 할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 마지막은 조금 이제 국제정치 좀 이해하는 분들은 야 김정은이 중국 비행기 타고 왔대는데 저렇게 되면 김정은이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쌍방 삥 뜯기 하는 거 아니냐 주체사상이라는 게 원래 쌍방 삥 뜯기거든요. 이게 옛날에는 중공과 소련 사이에 양쪽에서 삥을 뜯는 게 주체사상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그 마찬가지로 이제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 양쪽에서 삥을 뜯으면 이게 주체사상 버전 2죠. 그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별별 생각이 많이 드는 하루였죠. 한 번씩 살펴보시죠 뭐. 뭐가 바뀌고 뭐가 안 바뀌었을까를 한번 보자고요. 이 노란 거는 안 바뀐 거예요. 한미연합훈련 뭐 중재했다고요. 아니 그 한미연합훈련 뭐 저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미국 잠수함 오늘 만에 가지고 시비 거는 나라인데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랑 연합훈련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태평양 쪽에 그 다음에 일본 쪽에 집중되어 있는 미국 군사 자산이 혹은 주한미군기지에 들어있는 미국 군사 자산이 빠져나가냐 안 빠져나가냐가 중요하죠. 군사 포효 하나도 풀린 거 없거든요. 경제 제재 오늘 트럼프 명확히 얘기하거든요. 경제 제재 안 푼다. 불가역적인 임금치를 넘지 않으면 비핵화가 경제 제재 풀 생각 없다. 그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 미국 평화협정 종전선언 이런 거는 그거 가지고 무슨 또 국내 또 기러기는 또 뭐 종전선언도 뭐 검토한다 그러는데 트럼프 말이 그런 식이에요. 항상 아 검토는 하지 논의는 했지 근데 먼 훗날에나 논의 가능하다 그건 실제적으로 그런 뉘앙스를 분명히 기자회견 때 했어요. 바뀐 건 뭐죠 근데 노란색은 안 바뀐 거고요. 바뀐 건 첫째 제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교쿠사의 결기 그러니까 항복 미 제국지휘한테 항복하느니 다 같이 죽어버리겠다. 이 결기가 북한 어디에도 없다는 거 증명돼 버린 거예요. 이게 김정은을 대표 선수로 삼고 있는 백두혈 쪽에도 없고 김정은을 둘러싸고 있는 범털 본주 혹은 범털 권력층에도 없고 그거 죽기 싫어한단 말이죠. 이런 지금 사진과 같은 이런 막강한 미국 군사 자산이 한반도 북쪽을 겨냥하고 주한미군 안에 혹은 일본 근처에 집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죽기 싫다. 이 메시지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요. 저번에. 그럼 죽기 싫다는 얘기는 뭐냐면 당한단 소리죠. 힘에 밀려버린단 소리죠. 힘이 워낙 차이나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바로 폼페오나 볼튼에 의한 후속 조치가 시작된다는 거 아니에요. 후속 회담이랑. 미국의 요구 사찰 이런 거를 위한 공식적 채널과 공식 교두보가 확보된 거예요. 온 국제사회에 그걸 증명을 시켜줬다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국제사회 일부 특히 미국 국내의 민주당과 미국 쪽 기래기들 미국의 메이저 언론들이 트럼프로 공격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공화당 쪽은 요번에 싱가포르 회담을 환영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고 트럼프 입장에서 그런 공격이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 여차하면 팰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격을 받을수록 트럼프는 북한을 더 압박할 수 있는 거예요. 봐 쟤들 민주당 애들이 날 몰아붙이고 있어 나도를 어떡하라고 하고 더 압박한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다작한 그러니까 여러 그룹을 둔 게임을 하는데 굉장히 능한 사람이에요. 보면. 이재이죠. 미국 민주당의 압력을 사용해서 그걸 고스란히 중국이나 혹은 북한에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 압력을. 그 다음에 김정은이 국제사회에 띄워졌다고요. 그렇죠. 국제사회에 띄워진 거죠. 근데 이게 뭐냐. 국제사회 앞에서 자기가 약속한 거 아니에요. 약속 안 지키면 맞아도 할 수 없는 거라고 오늘 트럼프가 오늘 트럼프가 당장 비핵화 시작한다고 김정은이 내게 말했다라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단 말이죠. 그럼 당장 비핵화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할 텐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줄줄이 붙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죠. 여기서 얘기를 하면 이 트럼프는 좀 달라요. 일반적인 대통령하고 많이 달라요.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이 사람은요. 나쁜 말로 하면 변덕이 죽을 듯하고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상대방을 가지고 흔드는 거가 보통 흔드는 게 아니에요. 요번에도 G7에 참여해서 좋게 얘기 나가다가 갑자기 맨 마지막에 G7 공동 커뮤니케 공동성명에 서명 안 하고 튀어버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랑 얘기할 때는 캐나다 수상이 아, 미안하다. 우리가 너무 우유값. 캐나다가 우유. 미국이랑 캐나다가 우유전쟁 중이거든요. 270% 관세 매겨 놓고 있어요. 캐나다가. 미국산 우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유 쪽에 미안하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트럼프 튀고 나니까 테레비 앞에서 캐나다 수상이 나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굴복당해서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사람 아니다. I'm not going to be pushed around.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트럼프요 오늘 기자회견 하면서 그거 야지해 버린다고요. 캐나다 수상회가 내가 지 방송을 싱가포르로 오는 비행기 속에서 보고 있다는 걸 몰라서 그따우 소리 한 거야. 내 전용 비행기 안에 테레비가 7대나 있어. 나 그거 다 봤어. 걔가 뭔 소리 하는지. 아니 내 앞에서 온순하게 말하던 친구가 왜 나 없다고 나는 미국 대통령한테 트럼프한테 이리저리 압력 받아서 밀려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목에 힘주고 말하네. 걔 아직 철이 없어. 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앞으로 캐나다 사람들 미국 무역 보복으로 고생 좀 할 거야. 아니 그거를 싱가포르에서 그 많은 기자 앞에서 태연히 얘기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트럼프가 이번에 그거 해가지고 무슨 뭐 저거 때문에 앞으로 줄줄이 당한다고요. 천만에요. 거기에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만약 협정화되면 이게 좀 더 가면 구체적인 이정표 마일스톤이 정해지고 그게 없으면 시기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걸 할 거라고 이 사람 분명히 게임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임을 할 거라고요. 그 원점이 뭐냐 경제 제재에요. 미국이 경제 제재하면 미국의 힘이 절대적이니까. 그리고 원점으로 돌아가게끔 게임을 디자인 할 거라고. 지금도 안 풀고 있는데. 더 무서운 일은 뭐냐면 조금 이따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고 변덕 부리고 이렇게 틀었다가 저렇게 틀었다가 위로 들었다가 아래로 박았다가 이런 사람을 상대로. 뭐 이걸 교과서적으로 오늘 딜에서 속았나니 말았느니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트럼프가 언제부터 직접 불러서 지시를 했다 그러거든요. 그 저기 누구야 폼페하고 볼튼한테도 나중에 지시했대요. 폼페한테도 직접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달에 북한이 핵을 내려놓을 뜻이 있다. 그리고 미국 정상회담을 원한다라는 소식을 접한 다음부터 트럼프가 폼페어한테. 그리고 모든 백악관 스태프들한테 이제부터는 북에 대해서 감정화 시키는 발언하지 말아라. 그 전에 자기야말로 감정화 시키는 발언했잖아요. theory and fire가 분노의 불길이 너희를 덮칠 거고 김정은에 대해서는 야 인마 너 쥐방울 만한 로켓 타고서 달나라 가는 자살 미션에 로켓 타고 가는 놈 아냐. 그러니까 little rocket man on a suicide mission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자살 인물을 띈 로켓 타고 가는 조그만 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고요. 그전에는 그러던 사람이 북한 쪽에서 시그널이 딱 오니까 야 이제부터 그런 감정적인 말은 하지마. 볼튼이 과격한 말은 했지만 감정적인 말은 안 했거든요. 나중에 볼튼도.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미국 쪽이 쫙 어조가 바뀌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라고요. 제가 감히 얘기를 하면 논의된 것보다 훨씬 작은 게 표현된 거예요. 합의서에. 면 세워주려고. 저기 뒤에 북한 내부에 무시무시한 놈들 많고 또 북한이 중국 눈치도 봐야 되고 김정은이. 그러니까 겉으로는 면을 세워주죠. 그렇다고 해서 그 소식이 안전해지겠냐고요. 그게 실제로 일이 벌어졌을 때 북한의 범털이나 일꾼들이 그걸 못 눈치채겠냐고요. 눈치채죠. 그런데 당장은 이 자존심 강한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고 이고가 강하겠어요. 김정은이라는 캐릭터가. 이 자존심이 강한 서른 몇 살짜리 3세 경영자 3세 계승자를 감정화시키지 않는 거죠. 한번 두고 보자고요. 저는 오늘 그래서 바뀐 거 뭐 있지 별로 바뀐 게 없어요. 오히려 미국이 많이 얻은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왜냐하면 앞으로 논의는 더 해봐야 되는 거고 논의 안 되면 당연하게 말 바꾸고 팔 수 있는 사람이고. 아무도 예측 불가인 사람인데요. 오늘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상대로 해서 뭐 그 달랑 두세 장짜리 문서를 열고 협상을 잘했느니 못했느냐. 그 문서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면 한반도 비핵화하는 거 김정은이가 약속했고 트럼프한테. 그게 왜 CBID가 아니냐라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그 표현 갖고 다툴 시간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뒀다. 그런데 거기에 증명 가능한 방법 다 논의됐고. 증명하는 방법. 그다음에 불가역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이렇게 트럼프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명확히 밝혔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니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못 찾아왔던 미국 전쟁 포로하고 실종자 유해 다 찾아오기로 했고. 지들이 발굴해서 다 넘겨주기로 했고.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교두부 확보했고. 그다음에 북한 내부에 대해서 또 미국에게 북한의 지도층. 그게 뭐 백두혈족이든 최상층 범털이든 간의 지도층에 누구도 미 제국제한테 항복하느니 차라리 다 죽어버리겠다라는 결기를 가진 놈은 하나도 없다라는 걸 스스로에게 다 증명시켰고. 외부 세계에도 다 증명시켰고.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방방 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로 그러니까 오늘 결과를요. 이거 보는 눈이 있는 주사파 사람들이나 종북 사람들이 보면 오늘 밤에 걱정되고 화나서 잠이 못 올 거예요. 간첩이 보면. 저게 저런 모습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백두혈족의 신이 저런 모습이 되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다음에 보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별로 뭐. 북한의 민초 혹은 북한의 상류층은 뭘 느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북한 경제. 북한 경제는요. 우리가 시장에 나갔는데. 저 돈 많거든요. 제가 돈 하나 보여드릴게요. 돈 자랑해야겠다. 네. 우리가 이렇게 시장에 나갔는데. 제가. 이. 5만 원짜리를 쓸 일이. 제가 이게 저기 저기 비상금 이어갖고. 비자 비자금 이어갖고. 이제 이것도 다. 공개되는구나. 뒷주머니에 따로 이렇게 봉투에 넣고 다녀요. 그 5만 원짜리를 제가 쓸라고 하는데 이게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게 주인이. 아이 위안하나 저기 뭐야. 달러로 계산해 주세요. 저희 한국은행권 안 받아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황당할 거 아니에요. 북한이요. 위안하나 달러가 거의 공식화폐나 다름없어요. 중요한 거래에서는 북한 돈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돈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대요. 거기가. 첫째. 두 번째로요. 우리가 노동당이라 그러면. 이게 이제. 이게 김정일의 작품인데 김정일의 최대 업적인데 당을 죽여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노동당의 주요한. 그. 그 모임이 안 열린 지가. 한 40년 돼요. 1980년대부터 안 열렸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당이 죽어버렸어요 노동당이. 그럼 뭐만 있냐. 비밀경찰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체계적으로 개혁개방을 이끌 주체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김정은이가 권력을 승결한 거예요. 권력을 승결해서 김정은이가 겁이 없이 병진노선을 표방을 했어요. 병진노선이라는 게 경제와 핵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데 쉽게 얘기하면 핵 개발은 계속하고 나머지는 전부 암시장으로 다 먹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 지도층 혹은 최상류 범털들이 눈치를 안 보고 암시장을 그냥 최상류 생활을 해버리는 거예요. 눈치를 안 보고. 전에도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식이라고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북한의 현재 사회 지도층이 얼마나 타락해 있고 범털들이 범털 권력층들이 얼마나 타락해 있고 호화스러운가는 제가 좋아하는 기자는 아니지만 동아일보 주성아 기자가 쓰는 글에 잘 드러나 있어요.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이런 상태의 이런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들 너희들 그냥 비공식적으로 어떻게 돈을 구하는지 모르겠는데 마음대로 쓰고 살아 암시장에서 외제 물건 사서 쓰고 살고. 그거 뭐 그거 무역에서 뜯어먹고 속에서 뜯어먹고 국가에서 빼내먹고 등쳐먹고 그거 괜찮아 이게 병진 노선이에요. 핵만 개발하면 돼. 이게 병진 노선이에요. 암시장에서 일반 민초가 그냥 거기서 그냥 물건 그 자기 터밭에서 그냥 뭐 어떻게 했는지 훔쳤는지 해서 팔아갖고 세 끼 밥 먹고 사는 것도 오케이지만 암시장에 그냥 해외 물건들이 왕창왕창 쏟아지고. 그다음에 국 저기 뭐야 위안화나 달러가 막 통용이 되고 그냥 그 당의 고급 간부들이나 무슨 뭐 저기 그 권력 힘 좀 쓰는 놈들이 그 뭐 그렇게 사치스럽게 막 그 살고 이거 다 괜찮다는 거예요. 다 괜찮아 마식령에 가서 스키 타고 뭐 능달공원 유원지에 가서도 하고 그다음에 그 무슨 뭐 호화 실내 수영장에 가서도 수영하고 그거 다 지워졌잖아요. 그런 그 그런 리저 시설들이 근데 한 번씩 들어와서 돈 쓰려면은 거기 북한 원화 북한 돈 기준으로 해서 한 달 월급이란 말이에요. 두 달 월급 세 달 월급이고 그거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 다 풀어준 거예요. 핵 개발만 계속할 수 있으면 그게 병진 노선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갑자기 핵 포기를 대가로 미국을 끌어들여 암시장 혹은 시장을 더욱더 발달시키겠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김정은이 보내는 메시지가. 이게 곱게 통하겠어요. 사람들이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체제를 유지하는 상징체계 핵과 미사일 강성대국 핵강국이라는 거는 체제를 유지하는 즉 김일성 사교체제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체계라고요. 그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겠다 없애겠다는 얘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느끼는 당혹감은 우리가 느끼는 당혹감의 백배 천배가 돼요. 전체주의 사회의 운영 방식과 또 그다음에 1980년대 후반, 1991년 소련의 붕괴, 80년대 후반의 동국권의 붕괴. 이 과정을 이렇게 잘 목도한 사람들. 그러니까 중국이나 베트남 붕괴를 안 한 이유가요. 당이 워낙 튼튼해요. 그리고 그 당이 주도해가지고 개혁개방을 시장 속으로 그냥 튀어든 거예요. 그냥 자본주의 속으로. 그런데 이 동국권이나 소련은 안 그랬다고요. 시장을 적대시했단 말이에요. 암시장이 번져버렸어요. 그래서 암시장 번지고 나니까 그다음에 손도 못 쓰는 거예요. 이게 암덩어리 같아가지고요. 암덩어리 한번 번지면 손을 못 쓰잖아요. 온몸에 다 전이가 됐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전체주의 사회를 잘 이해하는 사람, 공산 전체주의 이해하는 사람들의 말로는 김정은 체제가 하루라도 더 오래 가려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런데 평창올림픽 때부터 지금까지 한 다섯 달 동안 진행된 일은요. 금물살인데 이게 체제를 흔들고 흔들어버린 거예요. 더 흔드는 거죠. 이제는. 김정은이가 이제 싱가포르까지 튀어나왔으니까. 그래서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그 개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보통 일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뭐 그까짓 거 오늘 저기 무슨 아주 포괄적인 달랑 두 장짜리 문서 나와서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트럼프 저 바보 병신 땡땡 같은 뭐 인간 뭐 이렇게 막 그런 식으로 종편이 막 매도를 하는데. 그냥 하나 말씀드릴게요. 종편 평론가님들께. 당신들이 평생 동안 누구랑 거래하고 밀당해본 것에 그 강도와 건수의 천배, 만배를 경험한 인간들이고요. 경험한 인간이고요. 트럼프는. 상상도 못하는 밀당을 해본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폼페어. 그 다음에 CIA 국장 진아 하스펠. KMC CIA의 코리아 미션센터장 앤드류 킴. 그 다음에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튼. 이런 사람들 다 헛갭이 아닙니다. 다 헛갭이 아니에요. 거기서 검토돼서 같이 나오고 있는 방안이라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잘 식별 못하는 다른 게 많아요.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이까짓 거 하려고 트럼프가 그럼 이때까지 군사자산 다 동아시아에 집중시키고 온갖 쇼부리고 다 그랬을 거예요. 천만에요. 그런 바보 아니에요. 그런 바보 아니라고요. 이거는 제가 짐작하는 저도 당연히 제가 거기에 무슨 정보가 있는지 뭐를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저는 감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이 첩보 무슨 그거 짐작하듯이 막 얘기는 못해요. 그러나. 꼭 그런 첩보적인 혹은 그런 그런 그러니까 이런 그런 종류의 정보가 아니더라도 그냥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추론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 이런 식의 CBID 게임으로 딱 들어오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백두열쪽 바깥의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라고요. 이게 엄청난 사회 심리적 충격이 돼요. 실제로 그리고 오늘 협상 내용도 보면 협상 내용도 아니 그렇게 해서 뭐 나빠진 게 뭐 있냐고요. 지금 나는 별로 못 발견하겠거든요. 그리고 아니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이 문서 고대 문서를 아주 비관적으로 해석해서 그대로 갈 거다. 아니 누가 바보고 아니면 그 문서는 아주 수상적인 원칙만 밝혀놓은 건데 그거를 비관적으로 돼서 그 광대로 간다고 누가 말하고 있냐고요. 그렇게 하면 바보죠. 그러니까 나는 이게 지금 종편에 나와서 막 떠드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바라기를 원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바보 병신이어서 오늘 포괄적 문서니까 해석하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해석하면 저렇게 보이는 문서란 말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각도에서 트럼프가 바보여서 이 문서는 이 뜻이다라고 막 지금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미국 민주당이 그 짓 하는 건 좋아요. 왜냐하면 미국 민주당이 그 짓 하면 트럼프는 힘 받거든. 여차 했을 때 팰 수 있다고요. 민주당이 너 왜 팼냐라 그러면 니들이 그렇게 그 문서 그런 식으로 비판했잖아. 나 그렇게 니들 비판 따라서 난 행동한 것뿐이야. 그리고 뒤로 기댈 수가 있다고 오히려. 그런데 한국의 종편에 나오시는 평론가님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뜻 아니에요. 절대로.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저는 그래서 감히 오늘을 평양 붕괴, 평양 해체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래서 이거는 그냥 쉽게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평양의 이제 말하자면 백두혈통의 신인데 신이 얼마나 취약한 존재고 얼마나 세속적인 존재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자기 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가장 중요한 종교적 상징물인 핵을 이제 내팽개칠라 그런다 이게 일반화되는 거예요. 그 사회예요. 글쎄 제 경험에 의하면 이미 휴대폰 같은 것도 많이 돼 있고 중국이랑도 잘 통하고 있고 휴대폰이. 그리고 그렇게 극도로 억압적이고 통제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 저거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 유언비어 루머가 가지는 힘은 더 커요 그런 사회는. 그래서 그게 불안정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각도에서 오늘 그걸 보고요. 혹시 글쎄요 그러니까 누가 좀 제대로 저를 반박해주는 사람을 만나길 전 사실 바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야 그 문서는 아무리 봐도 그냥 골로 가는 바보 같은 협상이었어.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줄 사람이 있길 바라는데. 그러면서 결국 네 개를 합의했는데 네 중에 둘은 귀신하다 까먹는 소리고. 구체적인 얘기는 두 개거든요. 북한이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를 하는 것에 약속한다. 그다음 마지막에 북한이 미군 전쟁 포럼이 실종자의 유해를 반환한다. 그 수천명의 유해를. 마지막 네 번째는 북한이 엄청나게 그것도 트럼프 말에 의하면 협상 다 끝나고 슬쩍 말했더니 김정은이 덜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협의해줘서 자기가 보너스로 받은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 네 번째는 반환은. 그러면 세 번째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세 번째 트럼프가 기자회견장에서 명확히 얘기했거든요. 그거 다 검증하는 거야. 베리파이 하는 거야. 그다음에 불가역적인 포인트를 넘기 전에는 경제 제재나 맥시멈 프레셔 완화 안 해. 바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그래서 저는 아니 뭐가 이렇게 나빠졌길래 막 전부 그냥 입에 거품을 물고 트럼프를. 천하의 세기의 바보인 것처럼 막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거 이런 꼴 보면 저만 해도 좀 기분 난 안 좋아요. 이거 뭡니까 도대체. 미국 성조기하고 동그란 거 보세요. 인공기가 동전에 딱 반씩 차지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저도 속 터지죠. 이게 뭐냐고 이게 진짜 성질대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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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체제의 지도자를 이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일 아니냐. 레지티마이즈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물음을 할 때 그 앞뒤에서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하냐면. 생목숨 수만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이 걸린 일이다. 나는 필요하면 하겠다. 나는 필요한 일을 할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수천만이라고 할 때는 이제 그 메트로서울에 리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메트로서울이 한반도에 4천 5백만 5천만의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에 안 빠뜨리고 북의 핵무기 북을 김정은 체제를 군사적으로 예방전쟁으로 박살내려면 무슨 일을 취해야겠냐고요. 제가 자꾸 보여드리지만 이런 식의 치명적인 소형 정밀의 한 방에 막 2만 3만 5만씩 국소 몰살시키는 이런 치명적인 소형 정밀 저방사능 오염 방사능 오염이 낮은 그런 일종의 수소폭탄인데 이런 거 가지고 몇 방 놓고 그다음에 수천만 토마호크 퍼붓고 그래서 그쪽에 북한 쪽에 사람들을 많이 죽여야 많이 도살해야 그러니까 거의 도살이거든요. 일방적인 이렇게 되면 도살해야 휴전선 남쪽이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 짓을 저질러야 된다고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지금 이런 문제가 걸렸는데 나로서는 최선 다해서 그까짓 게 대순이야. 성적이 걸어놓고 인공계 걸어놓고 성적이 걸어놓고 인공계 걸어놓고 해서 젊은애 불러서 미우 맞춰줘 가면서 얼른 달래고 뺨치고 흔들고. 그게 대순이야 지금 사람 목숨이 몇 개가 걸려 있는데 이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행간이 다 그렇게 느껴지던데 그 대목에서 약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그 문제랑 똑같은 문제예요. 이 문제가 힘이 없어서 못 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끔찍한 일이어서. 끔찍한 일이어서. 왜 이러면 남쪽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 살고 특히 수도권에 2,500만 몰려 사니까 예방전쟁으로 북을 칠라 그러면 정말 십만이 쫙쫙 죽어버려요. 한 15분 사이에. 그게 끔찍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 저는 자유민주잖아요. 또 이른바 말하자면 우파하고. 그런 진영에서 보면 오늘 뭔가 시원한 결말 나갔고 내일 6.13 선거 때 다 기운 차려가지고 다 나가서 문재인 정부 좀 개고생시키는 결과 좀 나오고 뭔가 좀 확실한 계기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있죠. 그러나 이게 사람 목숨이 수많이 걸려있는 일인데 그거 우리 욕심이고요. 일은 역시 순리대로 순하게 푸는 게 최고입니다. 일은 순하게. 그리고 순하게 잘 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좀 더 이렇게 냉정해져야 돼요. 지능적이 되고 차분해져야 됩니다. 결국은 평양의 대랭학살 전체주의 사격체제가 이 CBID 게임에 말려들어서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이거 어떻게 어떤 시기에 무너지든지 무너져요. 무너지고 나면 그때 새로운 기운이 돌 때 우리 자유민주 성향의 공화 시민들이 뒷받침이 돼서 새로운 사회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그게 사회 변화를 촉발시키고 끌어나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도 아주 미국이 어떻게 그냥 어떻게 좀 더 꿋꿋하게 해서 그냥 저 김정은 확 잡아주기든지 진짜 만인이 보는 앞에서 아주 그냥 납작 엎드리게 그냥 저를 시키게 만들어서 내일 당장이라도 투표한 날에 우리한테 좀 유리하게 좀 민심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조급한 마음 버리시고요. 저도 조급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 일을 원해요. 그러나 그거는 비현실적이죠. 비현실적인 일이라고요. 결국 우리가 더 다져지고 우리가 더 엮여야 돼요. 그 일을 같이 해보시자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